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LA 카운티의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온라인 개인재무관리 전문 사이트인 월레터부가 가주보험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A 카운티의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가 자동차 보험료 연평균 1,584달러로 전국 평균 보험료에 비해 25%나 높아 58개 주 중 가장 높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1,261달러로 아홉 번째로 비쌌습니다. 가주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도시는 글랜데일, LA, 잉글루드, 산타모니카, 버뱅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발표된 가주 자동차 보험료 보고서에 따르면, 글랜데일의 경우 평균 보험료 1,824달러로 가주 평균 보험료보다 44% 높아 가주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가주 도시 중 보험료가 가장 싼 도시는 산타마리아로 운전자 연보험료가 가주 평균보다 21%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각 지역의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들은 여러 가지로, 성별, 인종 그리고 지역별로 인구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일수록 보험료가 저렴했으며,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이 많은 지역이 보험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업계들은 학력과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엔지니어, 교사, 과학자 등의 전문직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낮은 카운티는 샌루이즈 오비스포로, 년보험료 1,013달러로 기록됐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